내가 왜 여기에 있지? 당분간 회장님 댁에 들어가 있어. 그리고 이 일이 끝날 때까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. 설마, 조선으로 가버린 건 아니겠지? 우리 어머니 섭섭해하시겠죠? 네 딸인데 뭐. 네 딸로 돌아가는 게 뭐가 미안해. 내 딸 만나기로 했어요. 홍콩 데리고 들어가려고요. 진짜 용태웅이가 나타났어요. 형, 같이 가! 사고 당할 때 기억은 나는 거냐? 형이랑 나랑 미국에서 만난 거 말이야. 안녕하세요. 그 날씨가 안 나아가고 싶냐고 싶냐고,